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마사이저 적당히 써요. 아 저 BJ 루인이에요. 반가워요. 스킨 드디어 바뀐 오랑캔. 아 이 존댓말을 써야지 지금. 입니다. 익던! 자살감. 존댓말을 해야지. 다유리오라고 했잖아요. 입니다. 네 뭔 말인지 방금. 네 하세요. 도엘이요. 아 닉도 두 명인 줄 알았어. 새끼. 구거너. 근데 진짜 구우면 안 돼. 네 이름은 라임. 시루지. 잠깐만. 너의 음이. 너의 음이. 야 이거 엘지 아니야? 엘지 아니야 레알? 아니야 괜찮아. 난 원래 일해왔어. 장애인이었다고. 영구정지 각인데. 이전집에서. 빠가스러움을 담당하고 있는. 나다. 니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니가 누구냐고. 나라고. 니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니가. 네 시몬입니다. 얘 뭐해? 이아나 이아나. 여의 아니에요. 여의 아니에요. 여의 아니에요. 여의 아니에요. 여의 아니에요. 다이아클 꺼냈어. 왜 여깄냐 얘. 가겐 노 지노 질술. 너 어디 돌아와. 너 여기서 뭐해. 가겐 노 진노 찌찌. 자리에 사자. 물자자리 여긴데? 자리에 뺏겼어. 자리에 뺏겼어. 흐훔. 니 자리에 저기야. 어 진노석이. 너의 음이. 으아아아악. 아 왜요? 아 그냥 제가 말할게요 자 야 미키야 엄마도 아빠도 없다! 미키야 응? 자기소개봐 미키 목 매달았어요 엄마도 아빠도 없다! 야 뭔가 버렸다? 미키야 자기소개봐 싸늘한 시체를 발견했는데 안기우디? 아빠도 없다 빨리 안기우디? 오케이 미키 자 여러분들 자기자리에 서주세요 쌍둥스끼들아 쌍둥스끼들아 옆에도 뒤져있어 밑에서 4마리가 금이에요 자 여기 이한이고요 여기 워랑키 형이고 여기 있던 사람이 이한 여기 있는 사람이 다혜 누나 여기가 라임이 여기가 심웅이 여기가 씨로 여기가 닉도니 오케이 여기 안통스임 얌 너의 의미 네 여러분 이번에 할 게임은 미니게임 원래 했던 미니게임은 두개밖에 없었죠 러시아노래당 선병원 이게 한 개 더 생겼냐? 네 네 네 네 개인데? 네 개요? 총 네 개야 왜 OX까지 있는데? 그건 두 개 말하셨네요 네 뭐 어때요? 두 개 더 생겼대요? 해보죠 아래에 자 내가 붙여갈거야 빛나라 바닥이요 어 내가 이거 바닥 해놨는데 바닥 백성대서 없어질 때야 오.. OX도 있다고요? 헛 궁디팍 제가요 이거를 하루안에 다 못할 거 같아가지고 저희끼리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디스펜서에요 어 나 발버버렸어 아니에요 오늘은 새로운 두 개를 해보죠 새로운 두 개 해본다고? 네 무궁화 꼬챙 무궁화 꼬챙이 무궁화 꼬챙이 이거 뭐예요? 이게 바로 무궁화 꼬챙이 도리터 무궁화 꼬채가 뭐예요? 꼬채 무궁화 꼬채 꼬채 어떻게 하는건데 뭐 어떻게 하는거야? 라임이 무궁화 꼬채 피었니? 어디까지 가야되는건데 설명을 해달라니까요 무궁화 꼬채 피었습니다 안해봤어요? 사업 비우신들아 설명을 해달라 왜 가만있던가 이씨 말해 이씨 말해 이씨 말해 이씨 말해 뭘 꼬라 이 낭키새끼야 가 아니 빨리 잘 들어가 있어 뭐라고 아 빨리 들어가라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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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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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아버지 빨리 설명해주시죠 음 고주할아버지 다 키세요 영감 나보다 나이 많은새끼 예 영천가자 낙하던 ranks 요거 그러는게 아니죠 деся 가만있어 하 할아버지 탈주해요 어디갔어 내 눈앞에 있었는데 이브 너의 의미 야, 야 일루와! 고공아 꽃이 아, 야 일루와! 삐졌습니다! 시청자분들 이거 두 달째 안 빨았어요 맞아요, 우리 두 달째 안 빨았어요 스킨 좀 만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 빨리 빨리 세트 스킨 만들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져가는거야? 확인 오신 분신술 헛헛! 이거 한사람당 하나씩 가져가 그걸 쓰면 어떡하냐 한사람당 하나씩? 한세트 있잖아, 여섯개씩 안녕 이거 봐라, 하나씩 어디 어디가 가게노진노진들 팍팍팍팍팍 그냥 기준에 무관꽃이 게임있지 거기다가 이거 엔더우스라고 저기 가면 술래가 저기 스켈레톤 모자 쓸 수 있거든 술래가 쓰고 있으면 되는거 술래가 어디있는데 이제 뽑아야지 정해야지 술래가 어디 가있어야 되냐 술래 저기 철블럭 아 저기 위에 천막 갈 필요가 있었어? 오 기모티 한가지 문제가 있어 OX 문제가 준비 안되있는데 저희는 즉, 즉석입니다 내가 와서 할게 즉석, 즉석 술래가 여기있는거랑? 술래가 거기 여기 있는데 여기 옆에있는 길은 뭐에요? 철블럭 여기 옆에있는 길? 잘 도망가라고 도망가는 길이야 여기? 어느지 인스턴트 시기 여기에서 시작하는거지 어 이거는 그냥 고매매 어 약간 웃기는 실력을 알아보는 게임? 오케이 그럼 내가 먼저 그치 실효야 그치 내가 먼저 술래를 하겠어 오케이 아 가는거 보고 한번 따라해봐야될거 같아 이거 쓰면 되는거야? 거의 이렇게 가는거야? 미친 야 근데 이것보다 호박이 낫지 않을까? 잘 써 호박이 좀 더 그 아 못생겼다 호박이 야 얼굴에 어이 진짜 못생겼다 아 살기 싫어진다 으어어어 못생겼어 야 애들아 다같이 죽자 아악 아니 미친 어 윈 우리 엔더진주는 여기 또 어디야 하아 아니 시각까지가 어미 말에 어미가 없네 뒤를래? 흐흐흫 흐흫 흐흫 야 엔더진주가 야 얘들아 어디있어 나 나 한세트 먹었어 이거 이거 내거같아 야 저거 왜케 많아 그래 이거 이걸로 해야지 호박으로 해야지 그나마 괜찮게 되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 어디가있어 여기 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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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천막 있으면 돼? 응 오케이 아씨 여기 철블럭이 있으라 하지 않았어? 철블럭 밑에 여기 아니야? 저기 저기 철블럭 철블럭 거기 거기 오케이 이거 너무 안보인다 시작 반전 자 내가 하면 되지 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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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연아 너 인연아 너 인연아 야 라임 라임이 있어 야 너 여기 있어 야 함정 어디갔어 야 오랑캐 너도 가라 빨리 나 아름지겠는데 이거 오지말고 가 빨리 저기요 니들 니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처음 해봐요? 이거 엔더진스 딜레이스 승현 어 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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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연아 라임아 나 보이냐 아 또 내 앞에 있지마 싸울래? 왜 내 앞에 있어가지고 지금 개구리알로 다 씹어 미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아 제발 앞에 있지말라 제발 앞에 있지마 와 나 가만있었어 나 걸렸어 나 가만있었어 야 아까 왔다 거기 있었는데 어? 야 아까 왔다 거기 있었어 아냐 여기 여기다가 넘어왔어 그니까 무궁화 꽃이 할때 넘어오거든 그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야 개 빠르게 하네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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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아픈 아픈소리가 들렸어 와라 이년아 홀라라라라라라 홀라라라라라 이리와 홀라라라라라 헤이 헤이 미친구마이 새끼 아니야 저거 앙 앙 내 죽고싶나봐 앙 저 환수 어 죽어서 어 됐다 이거 내가 루인 쳐야되는거야? 내가 루인 쳐야되는거야? 어 침해서 도망가면 되는거 아니야? 알았어 잡는걸 어떻게 잡아? 아니 이새끼야 너 무궁화 꽃이 처음해보지 너 일로와 너 반칙이야 인마 야 너 또 왜 우기냐? 야 닉도나 이거 니가 만든거야 인마 무궁화 무궁화 꽃이 할때 움직이는거야 그전에 움직이면 반칙이야 인마 야 너도 일로와 일어서 왜 아니야 아니야 여기 있었어 너가 안 보면 되는거야 어? 안 보면 되는거야 아니야 안 볼때 움직일 수 있어 야 이거 야 이거 뭐하고 시켰습니다 너 규칙 몰라? 이게 규칙이야 아니야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러지 않았네 아니 일로와 누나 딱초 일로와 그냥 어디가 띠삐졌어 엄마 왜왜왜왜 아니야 내가 호박쓰지 말랬잖아 내가 호박쓰지 말랬잖아 내가 호박쓰지 말랬잖아 아니 니들 어린 시절 없어요? 너의 의미 빨리해 야 기다려봐 너의 의미 빨리해 무화구치 피었습니다 저거 지금 네이버에 치고 있는거 같아 어떻게 붙이신가 아니 니들 무화구치 피었습니다 무화구치 피었습니다 할 때 움직이는거야 아니야 안 볼 때 움직일 수 있어 아니야 기타가 기타도 그러네 아니야 우리 지영이랑 다르잖아 내가 만들었어 왜 왜 왜 왜 야 까짓고 저거 좀 그만 마셔 야 그럼 다 제자리로 가봐 저기 아 내가 뒤에 있었다 형을 툭 쳤어 참고로 있잖아 잡힌 사람 다 풀리는거잖아 엔도는 근데 형이 근데 잡아야되잖아 아 이걸로 잡으면 되지 이걸로 어떻게 잡아? 아 니가 출렉이 그거 쓰면 안되지 잡았네 쓰면 안된다는데 그거 쓰면 안되지 야 그러면 나 풀어줬을때 니들 엔도전진 쓰고 막 날아다닌거잖아 장망갈때땐 엔도전진 쓰고 근데 엔도 엔도진 줄 근데 니필 안해줄건데? 아 맞아 얘들아 무화구치 피었습니다 해서 풀려나면 일로 일찍서 달려가는걸로 하자 그니까 그러면은 이거 안쓰고 도망갈땐 이거 안쓰고 엔도전진 줄 오케이 여문은 콜? 여문 아니 여문 너나 너나 우리들이 도망다니면 못잡아 솔직히 여문 써야되 안그러면 똑같애 나 뒤로 안해준다고 헉헉헉헉헉 이거 가야지 나 안가져놨거든 뒤진다 여문 써야돼 야 이거 니필해 주시마 누가 니필해놨어 멈춰봐 야 뭐 사람들 다 그러잖아 술래가 말 치약하자마자 움직이는거 아니냐고 아냐 날 때려 가라고 니 왜 오겠어 빠가야 아니 누가 어떤 거지같은 놈이 니필해놨어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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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두세트 이상 있는 사람 빠지 아 하나도 없어 근지 안하는거야 맞아 흐흐흐흐흐흐 누가 막 쓰래? 야 그럼 여기다 정리해 야 술래가 말할때 움직이는걸로 오케이 무화꽃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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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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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빨리 싫어 안할거야 뭐 왜왜왜왜왜왜왜왜 안 спас 네왜왜왜왜왜왜왜와암왜왜왜왜왜왜왜왜 빨리보 아 이케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ahaha 내용이 ㅋㅋㅋㅋ sac rul 아 superficial 아니 육 47 나 상태 ref digo 왜 말할 때 해야지 내가 말할 때 움직이라고 빠가더라 말할 때면 무감구치 패스면 끝이잖아 느리게 해야지 몇초 할건데? 2초 아 그냥해 제가 말이 빨라 2초 하면 솔직히 오버야 날아가는 동안 2초야 걸어와 걸어와 뒤돌아봤는데 아니 아니 원래 안보구시켓 쓰라고 말한건데 야 너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쪼오오오오오오오오오 락키요오오오 아니 부터 빨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아니 걸어와 니네 다리 없어? 니네 안품로 사용해야데 이거 다리 없이 형이래 오 야 개 아픈데? 님들 다리 없어요? 분신술! 아니 이거 왜 줄거니 대체? 아니 아니 그니까 내 원래 규칙은 안보일 때도 갈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그걸 슬쩍 해놓은건데 간다! 분신술!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아니 규칙을 짜놨는데 제가 바꿨어 다시 그니까 규칙을 말해주지 않았잖아 아니 원래 우리 규칙을 리했어 원래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라메 그니까 원래 우린 이랬다고 아 그래? 응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따질까 우리 지적 사람들한테 따져라 이 새끼야 이거 왜 나갔어? 일로와 이 새끼야 일로와요 잘가 이거 왜 나갔어 갑자기? 여기 한명 더 있는걸로 그래그래그래 그 새끼 여기있구나 그래그래 그 놈 참 맛있겠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도망갈게 영구 되는거야? 아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술래도 영구 쓸 수 있어 이리와 이 새끼야 술래도 영구 쓸 수 있지 않아? 들어가 그럼 큰일이네 너희 들어가라고 이 새끼야 구경 구경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너 줘 위랑 옆이랑 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진짜 이제 안움직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슨 석상인줄 이 새끼 뭐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 이리와라 내가 떨어지는 시간을 야 근데 묵을 하고 싶어 했으니까 니 0.8초냐고 하라 뭐가? 0.8초 있어 2초가 안돼 2초가 야 0.8초에 무한 웃음은 끝나 미치도와 안보일 때도 움직일 수 있게 하죠 그래요 들어가야 되겠다 됐습니다 아니 2초가 안돼 다음판부터 그래 다음판부터 너 들어가니까 너희 둘다 들어가야지 에너지인지 단판빼줘 에너지인지 어 이거 이거 어차피 한영수자님 니필안돼 웅아꽃이 피었습니다 여기야 걸어오는 속도가 거북이들 저 누나 안하는거야? 누나 잠수야 잠수입니다 야 너 모자 어디갔어? 술래에 모자 써 틀려 아 니들 왜 다 탈출함? 아 우린 안했어 틀려 들어가 이 새끼들아 와 막 여기 봉춤춘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미안해 일로와라 아니거든 알았어 알았어 아이 두부가라고 미친놀더라 아니 야 여기 봉춤추는 니야? 아니 따로봄이야? 다 들어가 나 딱 들어와 있잖아 아니 얘들 때문에 그러는거잉? 얘들 때문에 얘들한테 다 진짜 시믹이 노답이다 시믹이 움직이는거 봐 미칫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자 저기 떨어지 말아라 미칫 자 저기 떨어지 말아라 미칫 취해서 닌잔데 저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좀 에버렸다 아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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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라이 방금 너 막 써도 되냐? 어 야 나 끝났어 저 때서 아이 그냥 샤이홀 치죠 이거 너무 어지럽는데요? 이거 이 게임 얘들이 가만히 안 있는거니 그냥 가만있어 잡치는 진심 가만히있자 손나 아 빠가다라 좀 가만히 있어봐 생각이 없었는데? 왜 나 때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왜 다리가 없죠? 니가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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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언니가 원래 저렇게 소심했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리와라 아니거든 나 춥기 시간 좋다 난 저기요 아니 저기요 아니요 저 이누누나 저 이누누나 저 인조방전 이누누나 저 인조방전 이누누나 석상인줄 죽었는디야? 야 묻어 야 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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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야 묻어 야 묻어 묻어 물에 넣어봤는데 어 뭐해 뭐해 어 저 저 저 그거 아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왕쿨 됐음 전화 묻고 시작하자 야 먼저 걸리는 사람 누구냐 나이언 너 저리가 나 불렀어 라인아 야 모자 줘 야 엔더지인줄 하나 삭제해 왜 어? 알았어 야 야 모자 줘 야 근데 이거 솔직히 룰 안 볼때도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내가 짜놓을게 아이 지금 물을 시청자들한테 물어보자 아 됐어 이 방식이 있는거야 물이 방식이 있는 거라고 알아 니가 저러분 이 방식이 기본제 하이도가 불만 있으면 니가 만들어 솔직히 말해도 돼 솔직히 말하면 지금 너희들 하면 흩어지면 절대 못잡거든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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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재미있게 하려면 매너는 있겠지 생각을 해보셈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런 새끼만 아니면 돼 안 기뻑디 안 기뻑디 안 기뻑디 자 하자 움직이는건 사회사람 범죄잖아 나이기 나이거 엔더지인줄 없애야돼? 자 적어줬으면 없다 없애 없애 아 쓰고싶은데 누가 움직여서 다운 사회사람 잡고 그러면은 그런대잖아 자 술래 안보이다가 할 수 있는거야 시작 저기요 저 보고있어요 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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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이꽂이 피었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니 하하하하 라임이꽂이 라임이꽂이 피었습니다 하하하하 라임이꽂이 피었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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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와따 이리로와따 저렇게 뛰어와 베티 기모티 봐주지마 아아 강장장 안가? 봐준다메 이리로오 싫어 너도 안와? 아 봐준다메 아 빨리 다가 저 모래는 안잡는거임? 모래 떨어지는데 님 님? 빨리 가라고 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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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거기 올라가신 분? 예 야 뭐야 이 새끼 우리 쫄쫄안에 가이자 비겨라 어이구 축집버스시네 이분 안들켰어 이리와 아니야 안들켰어 빨리와 아니야 안들켰어 뭐였어 아니 이건 들켰어 이안아 솔직히 안들켰어 솔직히 딜켰어 빨리가 당신을 검거합니다 안들켰어 이리로 안가? 자 시작한당 윈이는 어디갔어 이 사람 아 저기있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안녕 안녕 어 심웅이 위험해요 안녕하세요 야 누가 땅 파거든요 야 땅 파지마 빨리 안 올라와 랑케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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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허 A 들어갔ore 들어가시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 안녕라인OO 좀 무섭다 뭐야 시와방이에요 이분 steeds 불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안거렸어 안걸렸어 아니 잘 걸렸어 아 왜 이렇게 지지는? 악녀 같지요? 아니 내 뽕춤 보러 오셨나? 칼이가 사라지는 매력 칼이 칼거라고 클릭 한번만 아 얘노랑 삐키라고 어 다 나 안했어 아니 아니 해도 돼 안 보는 순간 안 보는 순간 해도 돼 뭐 잡으면 되는거야 이거? 아 띠 막아 아 띠 막아 아 띠 막아 아 개쩡 아 얘 죽이면 되는거야? 됐어 이제 시루가 쏠래 이러면 시루가 쏠래 야 저기 왜 꺼놓고 와 거짓같은 놈아 아이 이 새끼야 쌍코를 파 야 근데 이렇게 안 볼 때 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한 번에 후웅 잡힘 야 이번에 이번에 야 나 아직 아파해 보고있다 야 돌아가 이리와 어? 아니 라임이 오늘 야 근데 이번에는 아 팬티 있음 아니 저 안경 뭐야 아 라임이 오늘 팬티 검은색인걸요? 라임이 오늘 뭐하냐고 어? 아 뭐야 끝났어? 실효야? 아 끝났어? 저 사람 안 잡혔어 아냐 아냐 끝났어 빨리 오라고 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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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만이 딱 안잡혔네 아 집에서 계속 있었어 그냥 야 모자 줘 이번엔 말하면 하는걸로 하자 말하면 움직이는걸로 마이크 끄지 말고 말하면 움직이는걸로 어어 오케이 해안시로 어차피 앞뒤가 구분이 안갔는데? 라임이 고추 피었습니다 야 미친 바람소리 바람소리 진짜 이거 야 뭐야 시루가 적었으니까 진짜 못생겼다 어떡하냐 내가 쓰면 어떻게 될거야 어떡하지 궁이 고추 없습니다 어? 미친놈인가 응 라임이 3cm 야 라임이 3.8cm가 뭐야 3.8cm라고 3.8cm 자존심을 지켜두라고 반올림 4cm라고 아냐 시무기과 자기소개 오케이 시무기 0.8cm 님 잠깐만 님 잠깐만 님 님 잠깐만 올라가는거 봤어 님 락형 내려와 님 내려와 바로 뒤는 못보는구나 이분은 왜 왜 때려 왜 때려 왜 때려 왜 때려 아니야 거기 서있어 그냥 내려왔는데 아니 락형 락형 오라고 형 형은 가야돼 따라와 당신 공고하구나 형 잠깐 차 어? 이거 뭐야 아 나 이미 슬금슬금 움직여요 나 안 움직이는데? 시무가 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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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와이드 스크린이야 이 새끼야 이리와 아니 들어 봐 나 잠깐 이유가 있어 아니 들어 볼 필요 없어 들어와 움직인 이유가 있다고 움직였어 아니 그러니까 사다리를 빨리 좀 해 나 뒤에 사다리 빨리 타라고 내가 기 모으고 있었거든 아니 병명살이 필요 없고 그냥 와 어? 뭐? 아냐아냐 기 모으고 있었는데 여기 왜 백서 벽 점프 대회 벽 점프 벽 점프 뭐 뭐라 저리가 저러 아 안 움직여 키보드에 손 떼고 있으면 되는 겨 알았어 구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나 어디로 가는 거지? 어? 근데 나는 왜 멈추고 있지? 가만히 아 뒤에 누구 수식하는 훅 사라지셨어 치무늉이 고추 없어염 아 잠만 타임 어? 타임 어? 저 발 저 방송 방제 좀 바꿀게요 생각해보니까 하치가 사라져 없어서 그래 치무늉아 어우 신기한데? 두두두두두 아 아, 그렇다! 아, 타임이라서 움직이는 겨? 네, 됐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사는 거 같아, 존나 사는 거 같아. 자, 시작해 주세요. 무궁화 꽃이 필었습니다. 잠시만요, 저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저거, 저거 짤린가? 왜? 움직였어, 움직였어. 아닌데, 나 키보비를 손 떼고 있었는데? 숨 쉬는 거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이렇게 됐어. 아, 인정. 숨 쉬는 거 움직이는 거 아님. 나 이렇게 됐어? 어, 여기다가 이렇게 됐어. 나 Z 누르고 있었는데 왜 오밍 움직이냐? Z가 뭐냐? 줌. 아니야? 어? 아, 줌이야? 아, 아로엔 없네. 뭐지? 잠만, 그냥 보자. 내가 이 게임 패왕 이용. 잘못 없는데 왜 훑어봐? 아이고, 잘못 때린. 어디 때려? 오우 씨. 슬랜드맨 놀이 하고 있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저분 최소 SCP, 178. 시로꽃이 피었습니다. 잠시만. 최소 꼬꼬야되나? 잠시만. 나 뭐.. 봤는데. 크흐흐흐흐흐흐흫. 에이, 피이신 줄 알았는데. 그래 배워? 응. 누구 순간 이동 하는거 봤는데 granm 아 안 움직였어 어 cambia 안 움직였어에요 왼복 저기 엔더 진주 장나네 자, 시작하시죠. 네, 전 죽고 오겠습니다. 슉슉슉슉 네, 라임이 다 뒤졌고요. 다음 루이니꽃이 피었습니다. 김우띠 김우띠? 됐어, 빨리빨리. 씨로 얼굴이 피었습니다. 슈발 놀랬네. 아, 슈발 놀랬네. 슉슉슉 난 하체가 없어. 야, 뭐야, 포즈마. 계속지행. 이하니 하체 실종. 포즈케팅? 하체 진짜 사랑했어. 하체가 없어. 무섭게 생겼다, 진짜. 야, 신문아 돌아와라. 어디 자꾸도. 감시하려고. 야, 왜 감시를 해? 네, 옆에 뭐가 일어난 것 같은데. 빨리 하세요. 저 힘들어요. 여보세요. CCTV, CCTV. 야, 저 누르고 있는 게 힘들겠어. 빨리 해줘. 저 뒤에만 누르고 있는 거야. 네, 블랙헤드. 블랙헤드? 아, 지장주면 이 정도면 이 새끼야. 아, 뒤로 좀 돌면 해. 헷갈린다고. 여드름꽃이 피었습니다. 여드름이래. 더러워. 아, 잠깐만. 저거 저거 저거. 아, 안 움직였어x4 진짜 안 움직였어. 아니, 이제 봤어. 진짜 안 움직였어. 진짜 안 움직였어. 여기서 건드리면 네가 나 움직이게 하는 거야. 반칙 쓰는 거야. 진짜 안 움직였어. 조용히 해, 너 움직이게 봤으니까. 진짜 안 움직였어. 아니, 괜찮아. 진짜 안 움직였어. 르후르후르후르후르후르. 야, 너 때문에 나 괜찮은 거야. 오라케, 너 저기다 죽을 줄 알아. 왜에. 진짜 안 움직였어. 진짜 안 움직였다고 진짜 안 움직였다고 아니야 빨리 들어오라고 안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누인이 발가가다 지금 타고 있다고 벽 타고 있다고 지금 빨리 좀 해 일단 이한이가 우리 감옥으로 와야돼 이한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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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파하는데 이한이 차고 있다가 하트 사라지다가 하아 갑니다 등드름꽃이 피었습니다 아 더러워 이제 가있어야겠다 주로와 라이비 등드름 짰습니다 들어와있어 꼴 캐드 차이가 아 나 슈가들렸어 방금 들어가 들어가있어줘 잘거 같지? 지켜버릴거야 하하하하 무궁화꽃이 안피웠어 말한거잖아 아 말한거 아니 너 일로와봐 시형새끼야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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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nthes narrative – 2 – 뒤에 저거 모여 예 무화꽂이 피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제 야 어디서 폭풍 부르는데? 폭풍이 켠사람 적혀? 이 컨셉은 여기까지 OX카드 하러 가죠 왜 하다가 어정쩡하게 끊어? 어정쩡해야지 여운이 남는거 헉! 아 시발코묵 큰거 같아 이게 무슨 소리죠? 저 이해가 안가는데요 뭔가 더 재밌을거 같아 사실 오 x 자지 문제 어떻게 와우! 라이비 애가 어디? 라이비 뭐야 여기는 여기 회로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회로가 없는 것 같은데 라이마 아 좀 들어가 자 자 누나 보여줄게 이때 기모티? 라이마 너 있어 없어 x로 가 오케이 x 수고 어? 원래 잡기는 조금만 규칙을 또 상세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직선 하다 말았어? 뭘 저 밑에는 귀찮아서 안해 여기도 안했어 여긴 몰랐어 내가 저..저긴 관전자야? 아예 회로 안 건드렸어 혹시? 아 이건 돼 여기는 뭐야 그럼? 이건 된다니까 그럼 내려가 엄맘면 새끼야 뭐라고? 아 짜증나게 해 가만히 좀 있던가 올라와가지고 지랄을 쌍지랄을 느낌이여 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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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ім surgeons 감사합니다.